네,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차기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첫째, 최재형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느껴지는 최재형과 그의 친구 강명훈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최재형이 경기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친구 강명훈을 업고 등교했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가 불편했던 강명훈 70년대 상황을 고려할 때 매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등교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나 친구가 된 그들은 둘 다 서울대법대에 입학했고 그 후 1981년 사법시험에도 같이 나란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수사학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 그 중에서도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말이 필요하고 사람의 감정에도 호소해야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의 성품과 그의 도덕성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또 다른 예는 최재형 부부가 보여준 두 자녀의 입양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아이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재형 부부는 자신들에게 태어난 두 자녀가 있었지만 또 다른 두 자녀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입양할 때에는 그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최재형 부부의 경우는 좀 다른 듯 하다.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할까? 최재형의 부인 이소연씨가 고아들을 기르는 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아이와 정이 들었고 그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최재형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최재형 가문에는 애국심이 흐르고 있다. 그의 조부는 강원도 평강군 출신 독립운동가 최병규이고 그의 부친 최영섭은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냈으며 6.25 전쟁 때 많은 해전에 직접 참여했다.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생사를 넘나들며 목숨을 바쳐 싸웠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특기할 점은 최재형의 집안은 3대가 군복무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해군 예비역 대령이며 본인은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그의 형 역시 해군 대위로 전역했고 그의 장남 역시 해군에 입대했다. 조그만 권력만 있어도 병력을 기피하려는 현 시대에 참으로 보기 드문 집안이다. 애국심은 대통령의 자격 중 첫 번째 가는 덕목이다. 애국심이 없는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지키려는 마음도 국토를 지키려는 마음도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큰 애국심이 요구된다. 거룩한 교회의 주교가 믿음의 상징 십자가를 목에 걸듯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애국심의 상징 태극기를 가슴에 달아야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루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니. 셋째, 시대가 최재형을 부르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의 시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불을 보듯 헌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남, 여, 노, 소, 좌, 우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지도자. 북한도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중국 공산당에 대해 원칙적인 진실과 교훈을 말할 수 있는 존경스러운 지도자. 불의를 바로 잡대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거짓 공략으로 세상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하지 않는 지도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위선자의 삶을 거부하는 지도자. 나는 이와 같은 지도자상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최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차기 대통령으로 최재형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